오늘 말씀을 전하실 미아엘 벨커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미아엘 벨커 교수님은 튜빙엔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튜빙엔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개 대학교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대학교 등 국제적으로 여러 명망이 있는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하셨고요 평생을 신학, 조직신학, 종교와 과학, 신학과 법학의 대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경동계와도 교분을 뵙고 계셨던 유리겐 몰트만 교수님의 대를 이어서 독일 신학의 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기여하셨던 교수님이시고 특히 스위스 칼바르트상을 수상하셨고 영국 에든버러 기포드 강연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경동교회는 지난 박종하 목사님 사역하셨을 때 그리고 최수일 목사님 사역하셨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하 목사님과 최수일 목사님께서도 깊은 교분을 맺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기쁨과 신뢰입니다 박종하 목사님과 신뢰입니다 박종하 목사님과 신뢰입니다 16. Kapitel der Apostelgeschichte 박종하 목사님과 신뢰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뢰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유럽대에 사교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도시인 빌립보로 향하는 선교여행 바울의 선교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큰 기쁨과 감사로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편지 말미에 그는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과 기뻐하라는 요청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드러난 빌립보로 향한 경험과 어떻게 일치할까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에 들린 여종은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귀신을 쫓아 냅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화를 내고 바울을 시당국에 고발합니다 관원들과 군중들도 바울과 동역자 신라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잔인하게 매질하여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던 중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주 예수들의 족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해 벌을 받을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 즉 절망에 빠진 간수를 오히려 위로합니다 주 예수들인 바울과 신라의 용기와 기쁨에 깊이 감동을 받은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간수는 자신과 온 집안의 세례를 받게 하고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치료하며 잔치와 즐거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필리포 교인에게 자신의 투옥이 복음선포와 선교에 도움이 되었다고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두 사람은 단순히 안도하며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als die obersten Beamten, die sie ins Gefängnis geworfen haben sie, weil Paulus und Silas auch römische Bürger sind diskret freilassen und wegschicken wollen da weigern sie sich zu gehen und bitten um eine öffentliche Rehabilitierung 자신들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던 고위관리들이 은근히 석방하여 보내려고 하자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sie haben uns ohne urtalspruch öffentlich auspalschen lassen obgleich wir römische Bürger sind und haben uns ins Gefängnis geworfen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로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und jetzt möchten sie uns heimlich fortschicken?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nein, sie sollen selbst kommen und uns hinausführen 안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erst nachdem sie öffentlich ins Recht gesetzt worden sind ziehen sie weiter 모든 일이 공개적으로 바로잡힌 후에야 그들은 다음의 행선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was is die grundlage für den Mut, die unaschrockenheit und die tiefe freude der Apostel und für ihre Kraft diese freude auch anderen Menschen zu vermitteln? 사도들의 용기, 대담함, 깊은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die tiefe grundlage liegt in einem tiefen Vertrauen auf die bewahrende und rettende Kraft Gottes 그 확고한 토대는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깊은 신뢰에 있습니다 dieses Vertrauen zeigt sich besonders deutlich darin dass Paulus und Silas mitten im Gefängnis und mitten in der Nacht beten und Loblieder singen 이러한 신뢰는 특히 바울과 신라가 감옥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한밤중에 동료 주의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Der Heilige Geist schenkt Freude selbst in Bedrängnis 1. Thessalonicher 1.6 성령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Das leert Paulus in seinen Briefen 이것이 바울 서신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그분 앞에 있는 소망으로 표현됩니다 이 기쁨은 절망에 빠진 간수를 용서하고 해방시키는 온정, 배려로 표현됩니다 이 기쁨은 온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기쁨은 참여와 나눔의 기쁨, 즉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In dieser Mitfreude schreibt Paulus auch beglückt an seine Gemeinden und fordert sie zur Freude auf Paul은 이 공동의 기쁨을 나누며 자신의 교인들에게도 기쁨으로 편지를 써서 기쁨으로 부르짖습니다 Diese Freude, die sich letztlich dem tiefen Vertrauen auf den segensreich rettenden Gott verdankt äußert sich auch im Gesang und in der gemeinsamen Feier bis hin zum geteilten Festmahl 마침내 풍성한 축복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이 기쁨은 찬송과 함께하는 축제에서 함께 나누는 잔치로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조용한 품위감으로 표현됩니다 Die politischen Öffentlichkeit sollen mit der Anklage gegen die Stadt Oberen und mit dem Pochen auf Einhaltung des Gesetzes am Ende des Aufenthalts in Philippi rechtliche vorgehungsweisen anstatt von korrupter Gewaltanwendung vor Augen gestellt werden 빌리프 체류 마지막에 치안 담당 관원을 고발하고 법의 준수를 강조한 것은 부패한 권력 남용 대신 정치적, 공적, 법적 절차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울이 확고한 에토스를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 모범적인 사도적 사역에서 비롯되는 선교적 축복의 기도일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경동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경동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렸던 많은 좋은 기억들이 저의 마음에 생생하게 담아 있습니다 경동교회에 대하여 독일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열정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경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아 독일에 있는 저희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바울과 신라처럼 주님을 향한 참된 기쁨과 신뢰 속에서 성장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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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